오늘의 동화, 구두쇠의 만두 옛날 어느 마을 근처에 사탕이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자가 살았어요. 논밭이 얼마만큼인지, 금고에 쌓인 금화가 얼마나 되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장자가 돈 쓰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독한 구두쇠였거든요. 남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도 돈 한 푼 쓸 줄 몰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자가 왕궁에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시장 모퉁이를 막 돌아서는데 만두 굽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이렇게 맛있는 냄새는 처음인걸? 장자는 코를 벌룽거리며 냄새가 나는 곳으로 슬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냄새를 따라가 보니 가난한 시골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만두를 굽고 있었어요. 그릇에 쌓아놓은 만두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아, 정말 맛있어 보이는군. 장자는 주머니 속의 돈을 만지작만지작 하다 얼른 가서 아내한테 만두를 만들어 먹자고 해야지 하며 군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그런데 문득 또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만두를 만들어 먹자고 하면 집안 식구들이 너도 나도 먹겠다고 덤벼들 거야. 장자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곶간이 텅 비는 것 같았거든요. 장자는 먹고 싶은 걸 꾹꾹 참으며 집을 향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장자는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찌나 배를 움켜쥐고 왔는지 기운도 빠지고 눈앞에 만두가 어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무 일도 아니요. 장자가 손을 내져었어요. 하지만 장자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아내가 자꾸 묻자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만두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렇다오. 그럼 진작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형편에 만두 만들어 먹는 게 뭐 어렵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사탕거리 사람들 모두가 먹을 만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아내가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장자가 펄펄 뛰며 화를 냈습니다. 여보, 당신 정신 나갔소? 사탕거리 사람들 먹을 만큼이라니. 그럼 우리 식구들 먹을 만큼만 만들지요. 장자가 또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요? 우리 식구 먹을 만큼이라니. 그럼 아이들 먹일 만큼만 만들지요. 이번에도 장자는 눈을 부릅뜨며 화를 냈습니다. 그럼 당신 혼자 먹을 만큼만 만들게요. 결국 아내는 장자가 먹을 만두만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만들면 냄새를 맡고 식구들이 달려들 게 뻔해. 지나가던 수행자가 냄새를 맡고 들어올 수도 있기에 장자는 7층 다락으로 올라가 만두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좋은 밀가루는 놔두고 안 좋은 밀가루로 만들어요. 고기도 아주 조금만 넣도록 해요. 장자는 반죽을 하는 아내 곁에 서서 일일이 잔소리를 하며 만두가 완성되길 기다렸습니다. 장자의 집과 멀지 않은 곳에 부처님의 제자인 목건년 존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음, 구두새 장자가 저 혼자 먹겠다고 몰래 만두를 만들고 있군 그래. 목건년은 장자를 혼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이, 욕심쟁이 구두새 같으니라고 목건년은 신통력을 써서 곧장 장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목건년은 7층 다락 창문 앞에 허공에 떠서 마치 땅 위를 걷듯이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저런 녀석이 올까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대체 어떻게 알고 왔지? 장자는 목건년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보시오,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거기서 서성거리는 거요? 당신한테 줄 건 손톱만큼도 없으니 돌아가시오. 장자가 불에 던진 소금처럼 톡 쏘았습니다. 목건년은 못 들은 척 헛기침을 해대며 계속 허공을 걸어다녔습니다. 이봐요, 허공에 가부자를 들고 앉는다 해도 소용없소. 장자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목건년은 아예 가부자를 들고 앉았습니다. 칙, 문턱에 앉아도 소용없소. 장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목건년은 문턱으로 가서 걸터 앉았어요? 몸으로 연기를 낸다 해도 소용없소. 장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목건년은 온몸으로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다락은 매태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장자는 눈과 코와 목이 메워 연방 기침을 했습니다. 쉽게 쫓아낼 수 있는 녀석이 아니군. 장자는 아내의 귀속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제일 작은 만두 하나를 주어 쫓아버립시다. 아내가 반죽 한 조각을 떼어 냄비 안에 넣었습니다. 반죽은 냄비 안에 넣자마자 큰 만두가 되더니 냄비가 가득 차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여보, 뭘 하는 거요? 왜 이렇게 큰 반죽을 넣느냐고? 장자가 눈을 부릅뜨며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반죽을 손톱만큼 다시 떼어서 냄비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손톱만한 반죽이 부풀어 오르더니 먼저 것보다 더 큰 만두가 되었지 뭐예요? 아이고, 이게 뭐야? 아깝게 이렇게 큰 만두를 줄 수는 없지. 장자는 얼른 다시 반죽을 떼었습니다. 이번엔 얼굴에 붙은 점만큼 떼었어요. 점만한 반죽은 먼저 번 것보다 더 큰 만두가 되었습니다. 안되지 안돼 이건 안돼 장자는 허둥대며 반죽을 떼고 또 떼었습니다. 작은 반죽일수록 점점 더 큰 만두가 되었어요. 떼고 떼고 또 떼고 장자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아이고 아깝지만 할 수 없다. 장자는 하는 수 없이 목건년에게 큰 만두라도 구워서 주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내가 만두 하나를 집어들었을 때였어요. 커다란 만두들이 갑자기 한 대 엉겨붙더니 산더미처럼 부풀어오른 만두가 찰싹 달라붙어 떼래야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만두를 잡고 낑낑대자 장자도 힘을 합쳤습니다. 이까진 만두 하나 못되겠소? 여보 당겨봐요. 장자와 아내는 만두의 끝을 붙잡고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만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자와 그의 아내는 만두를 잡은 채 한나절이나 끙끙 거렸습니다. 배고픈 것도 잊은 채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몸은 온통 땀에 젖고 머리는 어질러질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장자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 그만 난 만두 필요 없어. 저 냄비채 줘버려요. 장자는 만두를 돕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장자와 아내는 목건년 앞에 냄비채 만두를 내밀었어요. 목건년 목건년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장자님 아끼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베풀지 않으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베풀면 복이 되어 다시 돌아오는 법이지요. 목건년 목건년 말을 마치자마자 어디론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에 사람보다 크게 부풀었던 만두도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 내가 지나쳤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고두새 장자는 그제서야 크게 깨달았습니다. 여보 아래로 내려가서 만두를 만듭시다. 우리 식구뿐 아니라 사탕벌이 사람들 모두 먹을 수 있을 만큼 아주 많이 말이요. 예 좋은 밀가루에 고기도 듬뿍 듬뿍 넣어요. 장자는 화로와 냄비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 식구가 둘러앉아 즐겁게 만두를 반죽했습니다. 자 이제 만두를 구워볼까 모두들 화로가에 둘러앉아 만두를 구웠습니다. 음 이처럼 맛있는 냄새는 처음이군 장자는 노릇노릇 잘 구워진 만두를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웃 사람에게도 길 가는 수행자에게도 가난한 거지에게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만두를 나누어 주었는데도 만두는 줄지 않고 그대로 였습니다. 사탕 사탕 거리 사람들은 모두 만두를 배불리 먹고 입을 모아 장자를 칭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자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오성과 한음 조선시대에 조선시대에 오성과 한음이 살았습니다. 두 친구는 같은 글방에서 공부를 했지요. 장난꾸러기 오성에 비해 다섯 살이나 어린 한음은 점잖았습니다. 모름지기 친구 사이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스승님은 항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느 나른한 봄날 모두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오성은 장난삼아 한음의 옆구리를 붓으로 콕 찔렀어요. 아야 어느 녀석이 소란을 피우는 개냐. 저예요. 누군가 제 옆구리를 찔렀어요. 누가 내 옆구리를 찔렀단 말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한음이 대답했어요. 오성은 안도감에 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성이 한음에게 물었습니다. 한음 아까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니? 그러면 형이 종아리를 맞을 것 같아서 그랬어. 한음의 말에 오성은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때부터 오성과 한음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한여름이 되자 한음은 외갓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새 많이 컸구나. 어찌 지냈느냐. 할머니가 한음을 반기며 물었습니다. 오성이라는 친구랑 맨날 재미있게 지냈어요. 그래 그럼 내년에는 함께 오려무나. 하늠은 오성과 함께 올 생각을 하니 벌써 신이 났습니다. 하늠이 왔다는 소식에 동네 아이들이 놀러 왔습니다. 하늠 우리 수박 서리 가자. 수박 서리는 수박 밭에 몰래 들어가 수박을 따먹는 것입니다. 아이들 놀이라고 어른들이 눈감아주곤 했지요. 하늠은 아이들과 함께 송영갑네 수박 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참을만한 수박을 보고 모두 크게 실망했지요. 음 안되겠다. 내년 수박 농사를 위해 뭔가 해야겠어. 곰곰이 생각하던 하늠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늠은 오성을 만나자마자 으스대며 말했어요. 이번에 송영갑네 수박 농사를 도와주고 왔어. 네가 밭에 가서 일을 했단 말이야? 아니 수박이 어찌나 작던지 먹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수박에다 말뚝을 박아서 아예 썩게 만들었어. 그건 수박밭을 망쳐놓은 거잖아. 아니지. 거름이 돼서 내년에는 수박 농사가 아주 잘 될 거야. 오성은 하늠의 말대로 될지 어떨지 알쏭 달쏭 했습니다. 다음 해 여름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하늠이 오성과 함께 외갓집에 갔습니다. 오성과 하늠은 시골에서도 단짝으로 지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송영감이 지게에 커다란 수박을 잔뜩 지고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덕분에 올해 수박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하늠 말대로 수박이 정말로 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오성과 하늠은 장가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두 사람은 함께 어울려 다녔지요. 어느 날 오성이 하늠에게 말했어요. 하늠 우리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오성의 말에 하늠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 했습니다.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야. 두 사람은 다음날 바로 짐을 싸들고 절로 갔어요. 공부하다 지칠 때면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었지요. 드디어 과거를 치르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늠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니 좋은 결과를 얻을 거야. 오성 자네도 자네도 반드시 급제할 거야. 마침내 두 사람은 과거에 급제하여 나란히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를 어쩐단 말인가?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삼킨 다음에 명나라로 쳐들어갈 거야. 그러니 명나라에 가서 도움을 구하세. 두 사람은 왕에게 의견을 올렸습니다. 좋소. 그럼 하늠이 명나라에 가서 도움을 정하시오. 하늠은 왕의 명령대로 명나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오성은 하늠이 몹시 걱정되어 자신의 말을 내주었어요. 아니 말을 주면 자네는 어떡하려고 전쟁 때 말은 목숨만큼 중요했지요. 먼 길을 가려면 잘 길들인 말이 있어야지 난 괜찮으니 부디 잘 다녀오게 그럼 새 내가 꼭 명나라 군대를 데려오겠네 하늠은 오성에게 감사하며 마음을 굳게 다졌습니다. 하늠이 명나라로 간 뒤에도 오성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일본이 조선에 쳐들어오기 전에 보내온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래 이 편지를 보여주면 명나라가 도와줄 거야. 편지에는 일본이 원하는 것은 명나라이니 조선은 길을 열어라 라고 쓰여 있었지요. 오성은 하늠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얼마 뒤 명나라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하늠의 이야기를 듣고 조선의 속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지요. 조선은 일본과 손잡고 명나라를 치려는 것 아니요. 무슨 말이요. 정 못 믿겠으면 이 편지를 보시요. 오성은 일본이 보내온 편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명나라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드디어 하늠이 명나라 군대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조선의 조선의 군사들은 더욱 힘을 내 일본과 싸웠지요. 일본의 군대는 힘을 잃고 물러갔습니다. 자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할까 봐 얼마나 걱정한 줄 아는가 자네 덕분에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나 오성과 하늠은 오랜만에 큰 소리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조선의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정직한 소년 따뜻하고 화창한 어느 날 임금이 신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전하 날이 이렇게 좋은 것은 전하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옵니다. 그렇사옵니다. 모두가 전하의 덕이옵니다. 신하들은 임금의 마음에 들기 위해 좋은 소리만 늘어놓고 있었지요. 하지만 임금은 신하들의 말을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만들 그만들 하시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오. 임금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지요.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내가 직접 봐야겠소. 그러니 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해주시오. 예 그 그리 하겠습니다. 신하들은 당황스러웠지만 임금의 명령에 따랐답니다. 얼마 전 임금은 역대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 적어놓은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임금은 정직한 백성들이 많아야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궁궐 밖으로 나온 임금은 얼마 가지 않아 어느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임금은 그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슬금슬금 임금의 눈치만 보았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임금님이 대체 어쩐 일이야? 임금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사람들에게 이 꽃씨를 나누어 주시오. 그리고 꽃씨를 심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라고 하시오. 임금의 갑작스런 명령에 신하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그대로 따랐습니다. 신하들은 마을을 돌며 꽃씨를 나누어 주었어요. 꽃을 아름답게 피운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겠다는 임금의 말도 전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땅이 기름지고 좋은 꽃에 꽃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듬뿍 주며 어서 빨리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를 바랬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큰 상을 받을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사는 그들에게 꽃씨를 심고 꽃을 피우게 하는 일은 식은중 먹기였으니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꽃은 커녕 싹도 나오지를 않았어요. 걱정이 된 사람들이 모여 의논을 하였습니다. 어허 벌을 받게 생겼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소. 안되겠습니다. 꽃을 사서 심어야 겠어요. 사람들은 결국 꽃을 사서 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 소년만은 그러지를 않았지요. 임금을 속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임금은 신하들을 앞세워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길가 곳곳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꽃들을 보며 싱글벙글 이었지요. 하지만 임금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마치 화가 난 모습이 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임금을 맞이하기 위하여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주신 꽃이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군. 꽃을 피우는데 어려움은 없었소. 임금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이 좋은 꽃씨를 주셔서 쉽게 꽃을 피울 수 있었지요. 임금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다른 꽃들을 살펴보았지요. 이상하다. 임금님의 표정이 왜 저리 어둡지? 그러게 말이오. 어디가 편찮으신가? 신하들이 뒤에서 수근거리며 따라 다녔습니다. 이곳에도 꽃씨를 심은 것 같은데 누가 심은 것이냐? 임금의 말에 한 소년이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 꽃이옵니다. 소년이 두려움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임금님 제 노력이 부족하여 꽃씨를 썩게 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큰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러자 임금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아니다. 내가 찾던 꽃이 여기에 있구나. 한참을 웃고 난 임금은 신하들에게 상으로 줄 물건들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물건들을 가지고 왔어요. 자 받아라. 약속대로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게 놀아. 임금이 너그러운 목소리로 소년에게 말하였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소년은 머리를 글적이며 말하였어요. 신하들은 그저 멍하니 서 있었지요. 한 신하가 용기를 내어 임금에게 물었습니다. 전하 왜 이 소년에게 상을 내리시는 겁니까? 그제야 임금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누어 준 꽃씨는 사실 복근 꽃이었다. 사람들이 얼마만큼 정직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일을 꾸민 것이야. 헌데 이 소년만이 거짓을 말하지 않았구나. 임금의 말에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지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꽃을 사서 심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임금은 용서를 비는 사람들을 꾸짖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라.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신기한 바이올린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돈은 많지만 마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지독한 고두새에 다가 욕심은 또 얼마나 많은지 큰 집을 관리하는데 딱 한 사람의 하인만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하인에게 주는 품삭이 아까워서 였어요. 천만다행으로 그 하인은 부지런하고 돈에 대한 가치도 잘 모르는 젊은이였습니다. 젊은이는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한 번도 불평을 하거나 게으름을 피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한지 1년이 지나도록 부자는 젊은이에게 품삭을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돈은 무슨 돈 저 녀석은 그저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특이한 놈이라고 그러니 일을 시켜주는 대가로 오히려 내가 돈을 받아야 할 형편이라니까. 세월이 흘러 젊은이가 부자의 집에서 일을 한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가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이제 일을 그만두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밀린 품삭을 좀 주십시오. 그러자 부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빙글에 웃으며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너는 착하고 일도 열심히 했으니 내가 특별히 많은 돈을 주겠다. 부자는 거들먹거리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자 손을 내밀거라. 하나 둘 셋 일련의 동전 한 개씩 이다. 나같이 마음씨 좋은 주인을 만나서 넌 정말 횡재한 거야. 부자는 달랑 세 개의 동전을 젊은이에게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젊은이는 지금까지 돈을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돈이 적은 것인지 많은 것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여비도 두둑하게 생겼으니 떠나볼까? 젊은이는 동전 세 개를 주머니 속에 소중하게 넣은 다음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 어느 마을의 오솔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였습니다. 커다란 나무 그루터기에 초라한 차림의 할아버지가 쪼그리고 앉아있었습니다. 이봐요 젊은이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는 고려 할아버지가 젊은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네 오늘 3년 동안 밀렸던 품삭을 받았거든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값진 돈 이랍니다. 젊은이는 세 개의 동전을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3년 동안 일해서 받은 돈인가 네 젊은이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젊은이 보다시피 나는 너무 늙어서 일을 할 수가 없네 그래서 땡전 한 푼 없이 이렇게 떠돌아 다니고 있지 하지만 자네는 젊으니까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말인데 그 돈을 나에게 주면 안 되겠나 좋아요 뭐 그렇게 하지요 마음 시착한 젊은이는 세 개의 동전을 할아버지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정말 고맙네 나도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동전 세 개를 주었으니 젊은이의 소원 세 가지를 들어주겠네 어서 소원을 말해보게 글쎄요 젊은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차림의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만한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금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우선은 작은 총을 갖고 싶어요 바이올린도 갖고 싶어요 제가 연주를 멈출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춤을 추는 마법의 바이올린 그리고 제가 부탁을 하면 아무도 거절하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좋아 세 가지 소원을 모두 들어주지 자 이리와 보게 할아버지는 젊은이를 작은 풀숲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나뭇가지들을 해치자 그 속에는 작은 총과 아름다운 바이올린이 놓여 있었습니다 와 언제 이런 걸 준비하셨지 젊은이는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자네가 부탁하는 것은 아무도 거절하지 못할 거야 할아버지는 젊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젊은이는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다시 힘차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젊은이는 오두컨이 서서 나무 위를 바라보고 있는 한 신사를 발견했습니다 기름기가 주르르 흐르는 심술구진 얼굴 불룩 튀어나온 배 한쪽 다리를 달달 떨며 서 있는 것으로 보아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젊은이가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를 보고 있는 걸세 작은 새가 어찌나 아름다운 소리로 지저귀는지 눈을 뗄 수가 없군 저 새를 마을에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저렇게 높은 곳에 앉아있으니 잡을 방법이 없군 신사는 안타까운 듯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제가 잡아드릴까요 자네가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만 젊은이는 신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총을 가지고 작은 새가 앉아있는 나뭇가지를 향해 쏘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일에 작은 새는 중심을 잃고 나무 아래에 있는 가시덤불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빨리 가서 찾아오세요 젊은이가 빙글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고 난 자네에게 도와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그러니 한 푼도 줄 수 없네 좋도록 하세요 정말이지 신사는 어리둥절하였지만 고맙다는 말도 없이 가시덤불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젊은이는 천천히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러자 신사는 벌떡 일어나더니 바이올린에 맞추어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사의 옷은 가시에 찔려 갈기갈기 찢어지고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마음을 고쳐먹고 착한 사람이 될게 용서해줘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도 모두 줄게 제발 그 바이올린 좀 멈춰줘 그때서야 젊은이는 바이올린 켜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상처투성이가 된 남자도 겨우 춤을 멈출 수가 있었어요 이제 약속한 것을 주세요 젊은이가 손을 내밀자 신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젊은이에게 돈주머니를 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이 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잘 쓸게요 그 그래 신사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젊은이가 또다시 바이올린을 켜면 큰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젊은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시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윽고 젊은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신사는 마음 놓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엉터리 바이올린쟁이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고 어디 두고 보자고 신사는 목이 쉴 때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집으로 뛰어가 새 옷을 갈아입고 불이 나게 재판소로 달려갔습니다 재판관님 마을 어귀에서 도둑에게 지갑을 빼앗겼습니다 게다가 그 녀석은 제가 뒤쫓아오지 못하게 때렸을 뿐만 아니라 옷까지 찢어놓았답니다 어서 그 녀석을 찾아 혼내주세요 그래 그 사람을 알아볼 만한 특징을 말해보게 네 나이는 스무살이 채 안 되어 보이는 사낸 녀석이었습니다 작은 총을 가지고 있고 바이올린을 메고 다닌답니다 제 지갑을 가지고 있으니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이 마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좋아 그럼 곧바로 잡아오도록 하지 재판관은 관리들에게 신사가 말한 도둑을 당장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잠시 후 관리들은 바이올린을 맨 젊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이 남자의 옷을 짚고 지갑까지 빼앗았다고 하는데 그게 모두 사실이냐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의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요 단지 제 바이올린을 켰다가 멈춘 것 밖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답니다 젊은이가 사정을 이야기하자 옆에 앉아있던 신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저자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모두 꾸며낸 것이라고요 신사는 얼굴까지 빨개지며 펄펄 뛰었습니다 그러자 재판관은 젊은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히 재판관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다니 이것은 물건을 훔친 것보다 더 나쁜 일이다 남의 지갑을 빼앗고 거기다 거짓말을 해서 재판관이 나를 놀린 죄가 크니 너에게 목을 매는 벌을 내리겠다 재판관의 판결이 내리자 신사는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 엉터리 총잡이야 바보 같은 바이올렛 쟁이 같으니 라고 아이고 고소해라 이윽고 젊은이는 손에 밧줄이 묶인 채 교수대의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젊은이는 벌벌 떨기는 커녕 너무나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느새 교수대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가득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젊은이의 목에 굵은 밧줄이 걸렸습니다 죽기 전에 할 말이나 마지막 부탁이 있으면 말해라 물론 살려달라는 것은 빼고 재판관이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바이올린을 한 번만 켜게 해주십시오 젊은이의 말을 들은 신사는 재판관에게 애원하다시피 매달렸습니다 재판관님 안됩니다 그 부탁만은 절대로 들어주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재판관은 젊은이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법사 마법사 할아버지가 약속한 세 번째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잠깐인데 어떻겠나 게다가 마지막 소원이니 들어주도록 하겠다 재판관이 결정을 내리자 신사는 허둥지둥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젊은이의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어요 살려줘 내 발이 발이 말을 듣지 않아 욕심쟁이 신사는 또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판결을 내렸던 재판관도 글을 받아 적던 서기도 젊은이의 목을 매려던 사람도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구경꾼들까지 모두 춤을 추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팔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이잖아 누가 나 좀 말려줘요 젊은이의 바이올린 소리가 더욱 힘차게 울려 퍼지자 사람들의 춤도 더 요란해졌습니다 앞으로 나아갔다 뒤로 물러났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마치 손과 팔에 실을 매단 꼭두각시들 같았어요 바이올린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지자 시장에 있던 사람들도 젖소를 몰고 가던 할아버지도 덩시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어요 사람들은 모두 힘이 빠져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상대방의 발을 밟고 서로 머리를 부딪히고 난리였습니다 너를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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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 바이올린을 멈춰 다오 재판관은 젊은이를 붙들며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젊은이는 바이올린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쓰러져 헉헉거리고 있는 신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아직도 내가 지갑을 훔쳤다고 할 거예요 아니 아니 재판관님 제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지갑은 제가 준 거예요 신사가 애처러운 눈빛으로 재판관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저에게 준 돈주머니는 어디서 난 거죠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또 바이올린을 켤 거예요 제발 그것만은 안 돼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친 거야 곁에 있던 재판관은 신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그럼 당신이야말로 죄인이잖아 이렇게 해서 욕심쟁이 신사는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신나는 여행을 계속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이야기하는 바위 옛날 옛날 어떤 마을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태어난지 불과 몇 주 만에 부모를 잃고 마을 여인의 손에 자랐는데 여인은 소년의 이름을 포에샤온이라고 지어 주었어요 포에샤온은 고아라는 뜻입니다 포에샤온은 부모가 없었지만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양어머니가 활과 화살을 주며 말했어요 이제 사냥을 배워야 할 때가 되었구나 내일 아침 숲에 가서 새들을 잡아보아라 다음날 아침 양어머니는 옥수수를 뜨거운 잿속에 넣어 구워주며 말했습니다 몇 개는 아침으로 먹고 몇 개는 사슴 가죽에 싸서 가지고 가렴 하루종일 나가 있으려면 배가 고플 거다 포에샤온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열심히 사냥을 했고 집에 돌아올 때는 제법 많은 새를 줄에 꿰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양어머니는 옥수수를 구워주었고 포에샤온은 하루종일 열심히 사냥을 해서 전날보다 훨씬 많은 새를 잡아 집에 갖고 갔습니다 양어머니가 말했어요 고맙구나 이제 내 덕에 양식을 마련하기가 쉬워지겠구나 다음날 아침에도 포에샤온은 구운 옥수수를 먹은 다음 숲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숙이 들어가 두 번째 날보다 더 많은 새를 잡아 돌아왔지요 이번에도 양어머니가 칭찬하며 고마워 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포에샤온은 전날보다 더 많은 새를 집으로 가져왔어요 아흐레째에는 등에 짊어지고 올 정도로 많은 새를 잡았지요 양어머니는 포에샤온이 잡아온 새를 서너마리씩 작은 꼬러미로 묶어 이웃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에도 포에샤온은 여느 때처럼 집을 나섰어요 날마다 그랬듯이 전날보다 더 멀리 나갔지요 더 깊숙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사냥을 하다 보니 어느덧 한낮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화를 묶은 줄이 느슨해져 있는 겁니다 줄을 풀어 다시 감으려고 앉을 곳을 찾는데 작은 빈터가 보였어요 가보니 빈터 한가운데 평평한 큰 바위가 놓여있는 겁니다 포에샤온은 바위 위로 뛰어 올라갔지요 앉아서 활줄을 풀어 다시 감으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포에샤온은 누가 말을 걸었는지 보려고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위 뒤에도 주위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던 일을 계속했지요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바로 곁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에샤온은 사방팔방 둘러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누가 말을 거는지 지켜보기로 마음 먹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지요 내가 이야기 이야기 하나 해줄까 목소리는 놀랍게도 바위로부터 들려왔습니다 넌 누구냐 나는 이야기 바위야 시간이 시작될 때부터 여기 있었지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이야기 바위 이야기를 해준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야기란 아주 옛날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는 거란다 네가 잡은 새를 선물로 주면 어떻게 세상이 시작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줄게 포에샤온은 그러라고 했고 바위는 깊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새를 주겠다고 약속하자마자 바위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늘의 여신이 땅으로 내려왔는지 거대한 바다거북에서 세상이 만들어지는지 포에샤온은 바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느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어 지고 있었어요 이야기 바위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내일 다시 오면 다른 이야기를 또 들려줄게 혹시 왜 많은 새들을 잡지 못했느냐고 물으면 다른 사람들이 새를 너무 많이 잡아갔는지 눈에 달띄지 않더라고 말해 포에샤온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새 대여섯 마리를 잡았습니다 양 어머니가 왜 그렇게 조금 잡았느냐고 묻자 포에샤온은 바위가 식힌 대로 대답했지요 다음날 아침 포에샤온은 활과 화살과 구운 옥수수 꾸러미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새 하지만 새 몇 마리를 잡자 곧바로 숲속 빈터로 갔어요 그러고는 새들을 바위 위에 놓으며 외쳤습니다 여기 새들을 선물로 가져왔으니 이야기를 계속 들려줘 바위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또 들려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일 다시 집에 오는 길에 새들을 찾았지만 늦은 시간이라 몇 마리밖에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양 어머니는 점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양 어머니는 마을 소년에게 포에샤온이 숲에서 뭘 하는지 따라가 보라고 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소년은 들키지 않도록 조심조심 포에샤온을 따라갔어요 소년은 바위 위에 있는 포에샤온을 발견했고 가서 뭘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포에샤온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 너도 새를 선물로 주고 이야기를 들어봐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두 소년은 바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양어머니가 소년에게 대체 포에샤온이 뭘 하고 오느냐고 묻자 정말 새들이 잘 눈에 띄지 않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그러고는 다음 날 소년은 포에샤온과 함께 숲으로 떠나 새들을 잡은 다음 이야기 바위를 함께 찾아갔습니다 양어머니는 두 소년의 말이 믿기지 않아 마을 청년 두 사람에게 소년들을 따라가 뭘 하고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청년들도 소년들과 바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위가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들려줄 이야기가 없다 너희들은 시간이 시작된 뒤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어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줘 너희들이 최초의 이야기꾼이 되는 거야 너희가 들은 이야기에 지금부터 일어난 일들의 이야기를 덧붙이도록 해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기억하게 될 거야 어떤 이들은 일부만 기억하고 어떤 이들은 다 잊어버릴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 이야기를 전하도록 해 그러더니 바위가 청년들을 불렀습니다 거기 젊은이들아 이리 나와서 내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해 앞으로 이 소년들이 시간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들려줄 건데 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곡식이든 곡이든 옷이든 뭔가를 선물로 주도록 해 청년들이 그러겠다고 약속하자 바위가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내게 들은 이야기를 세상이 지속하는 한 잘 간식 해야 한다 그대들의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전하고 또 그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전해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대대손손 전하도록 해야 해 마을 마을로 내려간 두 소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바위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청년에게 들은 대로 소년들에게 선물을 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소년들을 초대했어요 시간이 흐르며 소년들이 바위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의 이야기가 합쳐져 대대손손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간식하게 된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도깨비 책 옛날 어느 마을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공부만 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어려울 만큼 집이 가난했습니다 선비는 벼슬 자리를 얻으려고 과거 시험이 열릴 때마다 한양으로 시험을 보러 갔지만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선비한테 배운 학생들도 시험에 붙는데 할 줄 아는 것이 오로지 공부밖에 없는 선비가 계속 떨어지니 말입니다 하루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동네 뒷산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선비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는 자꾸 시험에 떨어지는 걸까 그만큼 학문적 수양이 부족하단 말인가 선비는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한 번 더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지고 주위가 컴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던 선비는 무언가 발에 채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멩이가 아닌 것 같은 감촉에 선비는 궁금해서 땅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니 이것은 괴짝이 아닌가 괴짝이 왜 이 산길에 떨어져 있는 걸까 선비의 발 앞에는 좌물쇠가 채워진 조그만 나무 괴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비는 괴짝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했지만 주위가 컴컴했기 때문에 열어보지 않고 집으로 들고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좌물쇠를 따고 괴짝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책이 한 권 들어 있었습니다 선비는 앉아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예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흘려들었는데 계속 예 소리가 들리자 의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예라는 대답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것도 굵직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그제야 선비는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대답을 하는 것일까 선비는 궁금증 때문에 책 내용보다는 어서 빨리 책을 다 읽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책을 다 읽고 내려놓았을 때는 한밤중 이었습니다 선비는 찬 공기를 쐬며 잠을 쫓으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와보니 거기에는 키도 크고 털도 많은 사람들이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이 마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누군데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서 있는 것이냐 빨리 사라지지 못할까 선비는 두려운 마음에 큰 소리를 쳐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 말했습니다 선비님 저희들은 선비님의 하인입니다 나는 너희 같은 하인을 둔 적이 없으니 빨리 물러가도록 하라 아닙니다 선비님이 읽으신 책에 저희 도깨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책장마다 한 명씩 들어있다가 선비님이 다 읽고 나면 예 라고 대답하고 이렇게 나와서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들렸던 대답이 너희들 목소리였단 말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그러니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저희들을 불러서 시키도록 하십시오 선비는 아까 읽었던 책이 보통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도깨비만 남고 모두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한 도깨비만 남자 선비는 지금까지 숱한 과거 시험에서 떨어진 까닭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그 정도 일은 식은죽 먹기나 다름없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제가 곧바로 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고맙겠네 내가 가장 궁금해하는 일이니까 도깨비는 어디론가 바람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러고는 선비가 잠시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니 벌써 한양에 가서 알아보고 왔단 말인가 그쯤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하여튼 수고했네 그래 알아보았는가 예 제가 한양에 가서 알아보았더니 과거 시험을 볼 때 감독하는 관리들과 시험을 채참하는 관리들이 농간을 부려서 그랬다고 하옵니다 주인님 시험 성적이 무척 좋아 합격할 수 있었는데 이들 관리에게 돈을 준 사람들을 합격시키느라 탈락시킨 것입니다 잘 알았으니 그만 가서 쉬도록 하게 예 알았사옵니다 선비는 그제야 과거 시험에 번번이 떨어진 가닥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선비는 하루종일 곰곰이 생각한 뒤 저녁에 다시 책을 읽어 도깨비들을 불러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음 다름이 아니라 어제 일 때문에 불렀네 말씀만 하십시오 어떤 일이든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지금 당장 한양으로 가서 시험 감독관과 재점관들이 다시는 농간을 부리지 못하도록 혼을 내주게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대답을 대답을 마친 도깨비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조금 뒤에 도깨비들이 다시 나타나 선비를 불렀습니다 그래 다녀왔는가 예 한양에 가서 관리들이 잘못을 빌 때까지 혼을 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시험을 가장 잘 본 사람을 추가로 합격시키도록 명령하고 그렇게 한다는 약속까지 받아냈습니다 오 아주 잘했네 힘들었을 텐데 돌아가 쉬도록 하세 예 주인님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다시 부르십시오 도깨비들은 다시 책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점점 이 책의 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나쁜 사람들이 가져다 잘못된 일을 쓰면 큰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비는 책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문 밖에 누가 왔는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는 문을 열고 누가 찾아왔길래 이렇게 시끄럽게 구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웬 가마가 하나 놓여있었고 그 옆에 사람들이 서있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듯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과거 시험 세점을 맡고 계시는 어른께서 선비님을 모셔오라는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아니 왜 나를 오라고 한단 말이냐 선비는 뜻밖의 이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 지난번 보았던 과거 시험에서 선비님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고 하옵니다 그래서 관리로 등용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람을 잘못한 걸 거요 나는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니 다른 곳에 가서 찾도록 하시오 아닙니다 이 집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마까지 대령하여 선비님을 모시고 가려고 왔습니다 선비는 어쩔 수 없이 가마를 타고 체험관에게 갔습니다 체험관의 얼굴은 온통 상처투성 이었어요 관리는 선비의 손을 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해서 합격한 당신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닙니다 저 말고도 유능한 인재가 많지 않습니까 뜻을 물리치지 마십시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선비는 벼슬길에 올라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비는 높은 벼슬에 있다고 해서 남을 넓신 여기지도 않았고 항문도 계속 갈고 닦아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마법의 요정 옛날 옛날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딸을 둘 두었는데 맞딸은 성격이나 외모가 그 어머니를 쏙 빼 닮았습니다 맞딸을 보면 어머니를 보는 것과 다름없을 정도였지요 이 둘은 무척 심술굳고 어찌나 거만한지 누구라도 함께 살 수가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러나 막내딸은 상냥하고 예절바른 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대로 찍어놓은 것 같았어요 게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였지요 사람들이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는 법이랍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맞딸을 끔찍이 편애했고 자연히 막내딸은 끔찍이도 미워했습니다 어머니는 막내딸에게도 밥을 부엌에서 먹게 했고 마구 부려먹었습니다 가엾은 막내딸은 하루에 두 번씩 집에서 멀리 떨어진 샘에서 물을 길어봐야 했어요 커다란 물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놓아야 했거든요 어느 날 막내딸이 샘에 왔을 때 초라한 차림의 한 여자가 나타나 물을 좀 마실 수 없겠느냐고 부탁했습니다 물론이지요 아주머니 이 아름다운 소녀는 재빨리 자기 바가지를 깨끗이 씻어 샘에서 가장 맑은 물이 솟는 곳을 가려 정성껏 물을 떴습니다 그리고 상냥하게 권하면서 여자가 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바가지를 기울여 잡아주었어요 여자는 물을 시원스레 마시고 나서 막내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정직하구나 그대에게 선물을 주지 않을 수가 없구나 사실 그녀는 요정이었습니다 막내딸이 어느 정도로 예의 바른지 알아보려고 소라한 여자처럼 변신하고 나타난 것이었답니다 나는 그대에게 귀한 능력을 주노라 그대가 말을 할 때마다 입에서는 아름다운 꽃송이 아니면 영롱한 보석이 되어 나오리라 막내딸이 막내딸이 집에 당도하자 어머니는 왜 이렇게 늦게 돌아오느냐며 화를 벌컹 냈습니다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꾸물대었어요 막내딸은 용서를 빌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막내딸의 입에서 장미꽃 두 송이와 진주 두 개 그리고 큰 다이아몬드 두 개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다 뭐람 어머니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니 네 입에서 튀어나온 게 분명히 진주와 다이아몬드 맞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니 내 딸아 막내딸은 순진하게도 샘가에서 있었던 일을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말할 때마다 다이아몬드가 계속 입 밖으로 펑펑 쏟아졌어요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반드시 첫째를 샘으로 보내야겠어 자 팡숑 내 동생이 말할 때마다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좀 잘 봐라 너도 저 아이랑 똑같은 능력을 갖는다면 정말 좋겠지 넌 샘에 물을 기르러 가기만 하면 돼 그리고 한 초라한 여자가 나타나 마실 것을 달라고 부탁하면 가진 친절을 다해서 그 여자에게 물을 주워라 아 귀찮아 고작 샘터에 가라 이거야 못된 맏딸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서 가 맏딸은 토덜대며 샘으로 향했습니다 맏딸은 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은항아리를 가져갔어요 맏딸이 샘에 다다르자 숲속에서 화려하게 차려입은 귀부인이 나왔습니다 귀부인은 맏딸에게 다가와 마실물을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실 그 귀부인은 동생에게 나타났던 요정이었답니다 이번에는 공주같은 옷을 입고 공주같은 태도를 나타난 거지요 맏딸의 못된 심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한테 마실물이나 길어주려고 내가 여기 온 줄 아세요? 맏딸은 아주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귀하신 내가 당신에게 물이나 마시게 해주려고 이렇게 일부러 은항아리를 꺼내서 여기까지 온 줄 아냐고요 정 마시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서 직접 마시세요 그대에게는 친절한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구나 요정은 화도 내지 않고서 담담히 말했습니다 조금도 순종적이지 않은 그대에게 줄 선물은 따로 있지 그대가 말할 때마다 입에서는 뱀이나 두꺼비가 튀어나오리라 어머니는 맞다리 보이자 뛰쳐나갔습니다 그래 내 딸아 응 엄마 못된 딸이 대답하자마자 입에서는 독사 두 마리와 두꺼비 두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오 맙소사 이게 다 뭐야 어머니는 기절 초풍했습니다 그래 이게 다 네 동생 때문이야 내 이 값을 단단히 치르게 하고야 말겠다 어머니는 즉시 막내딸을 두들겨 때리려고 달려갔습니다 가엾은 막내딸은 어머니를 피해 가까운 숲속으로 도망쳤어요 그때 마침 왕자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왕자는 막내딸을 발견하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이 끌려 이런 곳에서 왜 홀로 울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절 내쫓았어요 왕자는 막내딸의 입에서 대여섯 개의 오색영롱한 진주가 튀어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이아몬드도요 왕자는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냐고 물었답니다 막내딸은 자기가 겪은 모든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왕자는 이 아름다운 소녀를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게다가 마음씨가 고운 아가씨가 말을 할 때마다 아름다운 꽃송이와 보석을 팡팡 내뱉는 재능을 가졌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참금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왕자는 막내딸을 궁전에 데리고 가서 결혼했답니다 한편 맏딸은 어딜 가나 누구에게서나 미움을 받다가 급기야 어머니 집에서 조차 쫓겨났지요 하지만 누구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가 숲의 한 고석에서 죽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파란돌 이야기 섬진강은 전라북도 지난 팔공산 자락에서 시작해서 여러 고장을 지나 전라남도 광양만으로 흘러듭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곡성지방에서는 이 강을 순자강이라고 부른답니다 순자강은 맑고 깨끗하여 잉어와 붕어 그리고 은어가 많이 살고 있어 고기 잡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순자강에는 마천목이라는 사람을 위해 도깨비들이 만들었다는 어장이 있습니다 어장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고기들이 잘 몰려드는 곳을 돌이나 그물로 막은 것입니다 마천목은 고려시대에 태어났지만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운 계곡 공신입니다 그 뒤 전라도 병마절도사 등을 지낸 대장군이기도 하지요 마천목은 어릴 적에 순자강 가까이에 있는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좋아하는 순자강에 나올 만큼 효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순자강은 물살이 세고 깊어 어린 마천목이 고기를 잡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날도 마천목은 평소와 같이 순자강에서 고기를 잡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길바닥에 파란빛이 나는 이상한 돌이 떨어져 있어서 얼른 주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마천목은 집 주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한밤중에 잠도 자지 않고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마천목은 옷을 입고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집 마당에 바글바글 몰려와 있는 것이었어요 더욱 이상한 것은 집안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아무도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마천목은 어쩌면 저들은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점잖게 말했어요 자네들은 어디에 사는 누구인데 이런 한밤중에 찾아와서 시끄럽게 구는 것인가 예 저희들은 저 건너마을에 산골짜기에 살고 있는 도깨비들입니다 뭐 도깨비들이라고 나는 자네들에게 볼일이 없으니 썩 물러들가게 대감님 대감님께서 낮에 주으신 파란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돌은 우리들의 대장이니 돌려만 주신다면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아직 과거시험도 보지 못했는데 무슨 대감이란 말이냐 나를 조롱하지 말고 썩 물러들가라 아닙니다 도령님은 앞으로 대감이 되실 분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대감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요 대감님께서 저희를 구해주는 셈치고 그 파란 돌을 제발 돌려주십시오 도깨비는 어떤 사람이 앞으로 무슨 인물이 될지 어떤 벼슬에 오를지를 알 수 있는 신통력을 갖고 있답니다 마천목 마천목 동네 사람들이 도깨비의 신통력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천목은 돌을 돌려주는 대신에 무슨 일을 부탁할까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을 위해 고기나 쉽게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에게 파란 돌을 돌려주는 대신 내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순자강에 어장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마천목에 말이 떨어지자마자 도깨비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나타난 도깨비들은 순자강에 어장을 만들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마천목은 도깨비들과 함께 강으로 가보았습니다 도착해보니 돌로 물길을 막아 물고기들이 몰리도록 어장이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참 재주도 좋구나 이런 일을 몇 시간 만에 해내더니 대감님께서 칭찬해 주시니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너희들이 어장을 만들어주었으니 나도 약속대로 파란 돌을 돌려주마 그리고 어장을 만드느라 고생한 대가로 너희들이 좋아하는 메밀묵을 써줄 테니 내일 저녁 이곳에 모이도록 해라 그 말을 들은 도깨비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다음날 저녁 마천목은 메밀묵을 많이 만들어서 손자강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도깨비들도 메밀묵을 먹고 싶은 마음에 벌써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많이들 먹도록 해라 고맙습니다 대감님 그런데 메밀묵이 조금 부족해서 한 도깨비가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다 먹었는데 자기만 먹지 못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장에 쌓아놓은 만큼의 돌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도깨비들이 쌓은 튼튼한 어장은 허물어지지 않았고 그 뒤로도 마천목은 아버지를 위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천목은 무술훈련은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과거에 급제했고 나중에는 대장군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별주부전 옛날에 남의 용왕님이 병이 났는데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도사가 내려와 용왕님을 진찰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병에는 산속에 사는 토끼의 간이 최고입니다 만약에 그걸 얻지 못하면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어서 토끼를 잡아오시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공에는 토끼가 살지 않으니 어떻게 생겼는지 조차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끼를 잡으러 육지로 가겠다고 나서는 신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다리는 짧고 목은 들락날락 하며 주둥이는 까마귀 부리 같고 등에 방패를 진 녀석이 앙금앙금 기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별주부라고 불리는 자라였어요 용왕님 제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강 위에 높이 떠서 망보기를 자라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망을 보다 쥐도 새도 모르게 토끼를 잡아오겠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만 살아서 토끼 얼굴을 모르니 토끼 그림이나 한 장 그려주십시오 용왕님은 자라의 충상심에 감탄하면서 화가를 시켜 토끼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자라는 걱정하는 어머니와 아내를 뒤로하고 육지를 향해 힘차게 헤엄을 쳤어요 어머니와 아내도 위험한 일인 줄 알지만 용왕님을 위하는 일이라 말리지 못했답니다 육지에 도착한 자라는 달랑 토끼 그림 한 장을 들고 여기저기 찾아다녔습니다 자라는 넓고 넓은 땅 어디에서 토끼를 찾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 행운일까요 때마침 온갖 동물들이 숲에 모여 자기들의 임금님을 뽑느라 야단 법석 이었습니다 동물들이 저마다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며 침이 마르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있지 뭐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 토끼가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자라는 올타쿠나 하고서 거기 모인 동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궁에서 화가가 그려준 그림과 똑같이 생긴 녀석이 있었어요 두 귀는 쫑긋 눈은 부리부리 허리는 늘씬 꽁지는 뭉툭 깡총거리며 뛰는 모습이 토끼가 틀림없었지요 자라는 반가운 마음에 엉금엉금 기어가서 토끼에게 말했습니다 멋지게 생긴 당신이 바로 토선생아니시오 나는 물나라에서 온 별주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 관상을 보니 이 땅에서 살면 여덟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게 생겼고려 그러나 내가 사는 수궁은 별천지라 여기와는 다르답니다 당신 같은 미남은 훈련 대장처럼 높은 벼수를 할 수도 있고 미인을 얻어 살 수도 있지요 그러니 나와 함께 수궁에 가지 않겠소 토끼는 반드르르한 거짓말에 울려 마침내 자라등에 엎혀 물속으로 내려갔답니다 자라등에 탄 토끼는 의리의리한 수궁을 보고는 이곳이야말로 내가 살 곳이라며 좋아했지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군사들이 달려와 토끼를 잡아서는 밧줄로 꽁꽁 묶어 용왕님께 데려갔으니까요 그제야 토끼는 속았다는 것을 앓고 얼른 꾀를 내었답니다 저는 본 뒤 간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데 지금은 간을 빼서 육지에 두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를 다시 육지로 보내주시면 간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급해진 용왕님이 말했습니다 여봐라 별주부야 어서 도선생을 모시고 세상에 나가 꺼내놓은 간을 가져오도록 하여라 잘하는 토끼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용왕님의 명령이라 아무 소리 못하고는 다시 토끼를 등에 태우고 육지로 나갔습니다 토끼는 육지에 닿자마자 깡충깡충 뛰어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급해진 자라가 눈을 껌뻑이며 말했습니다 도선생 빨리 가서 간을 가져오시지요 별주부야 너의 용왕 참 미련하더라 뱃속에 달린 간을 어찌 빼고 넣고 한단 말이냐 나를 넣고 다닌 정성이 있어 네 목숨만은 살려줄 터이니 어서 물러가거라 토끼는 자라의 어리석음을 마음껏 비웃었답니다 그때였어요 토끼가 신나게 달리다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토끼는 날아가던 파리들에게 사정하여 자기 몸에 파리똥을 잔뜩 묻히고는 죽은 척하고 누워있었어요 상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지요 얼마 뒤 나무꾼들이 그물에 잡힌 토끼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고는 토끼를 구워먹으려고 하다가 토끼에게서 썩은 냄새가 나니까 그냥 숲에 버리고 갔어요 토끼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지요 두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토끼가 기쁜 마음에 들판을 깡충깡충 뛰어다니다 이번에는 날쌘 독수리에게 잡혔습니다 그러자 토끼는 자기가 수궁에서 가져온 요술상자가 있다고 독수리를 속였어요 물고기가 끝없이 나오는 요술상자를 독수리에게 주겠다고 한 것이지요 그러고는 바위 근처에 가서 구멍 속으로 도망쳐서 또 목숨을 구했습니다 멍청한 독수리는 허공만 쳐다보다 굶주린 배를 쓸어내리며 멀리 날아가고 말았답니다 토끼는 또다시 목숨을 구했어요 그 뒤 용왕님은 자라의 지극한 정성으로 병이 나았고 토끼는 산속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다시 만난 꼬마 엄지 옛날 옛적에 나무꾼과 그 아내가 살았습니다 나무꾼 부부는 아이들을 일곱 두었어요 모두 사내 아이들이었지요 맏아들이 이제 겨우 열 살이었는데 막내는 일곱 살이었답니다 어떻게 이 나무꾼이 3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자식을 일곱이나 갖게 되었을까요 그건 나무꾼의 아내가 일을 빨리 빨리 처리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적어도 둘 이상을 낳았답니다 이 나무꾼 부부는 몹시 가난했어요 일곱 아이들 때문에 더욱 더 가난했지요 아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아직 제 밥벌이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게다가 막내가 너무 내성적이어서 더 속상했습니다 막내는 말을 통 안 했답니다 자기 생각에는 선함을 표시하는 말이라도 그게 오히려 바보 짓이 되고 만다고 막내는 생각했던 거지요 게다가 막내는 엄지손가락보다 더 작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내를 꼬마 엄지라고 불렀답니다 이 가엾은 아이는 집안의 천덕꾸러기 었어요 식구들은 늘 꼬마 엄지를 구박했습니다 그렇지만 꼬마 엄지는 형들보다 더 꼼꼼하고 영리한 아이였어요 말을 거의 하지 않는 대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항상 귀를 기울여 주의깊게 들었답니다 아주 살기 힘든 한 해가 닥쳤어요 기근이 어찌나 심했던지 가난한 나뭇꾼은 아이들을 내다 버려야겠다고 마음 먹었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모두 깊이 잠들었을 때 나뭇꾼은 벽난로 곁에서 아내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심상으로요 여보 이젠 아이들을 먹여 키울 방법이 없구려 내 눈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걸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소 그래서 내일 숲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버려야겠다고 결심했소 거기라면 애들을 버리기가 쉬울 거요 아이들이 나뭇단을 묶느라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에 슬쩍 도망을 칩시다 뭐라고요 아니 아버지인 당신이 당신 자식들을 숲에다 버리겠다고요 나뭇꾼 아내는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지금 자기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설명하고 또 설명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내는 아이들을 내다버리는 일에 찬성할 찬성할 없었답니다 집안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아이들을 낳은 엄마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결국엔 남편의 뜻에 따르기로 했답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이 굶어 죽는 걸 지켜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나무꾼 아내는 울고 또 울며 잠자리에 들었지요 그런데 꼬마 엄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누는 대화를 모두 다 들었답니다 침대 속에 있던 엄지는 부모님이 뭔가를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더 자세히 들으려고 부모님이 눈치 못 채게 살그머니 일어나 작은 걸상 밑으로 기어들어 갔답니다 엄지는 다시 침대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하지만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우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 하느라고요 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개우가로 가서 작고 흰 조약돌을 주어 호주머니에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침을 먹고 식구들은 모두 집을 떠났습니다 꼬마 엄지는 자기가 지난 밤에 들은 이야기를 한마디도 형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나무꾼 내 가족은 나무가 울창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열 걸음만 거리가 떨어져도 서로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숲이 울창했습니다 나무꾼은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나무단을 엮기 위해 장가지를 줍기 시작했고요 열심히 장가지를 줍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무꾼과 아내는 서서히 아이들에게서 멀어져 갔지요 그러고는 작은 외딴 오솔길에 닿자마자 허둥지둥 달아나 버렸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만 숲속에 남겨진 걸 알게 되자 소리치며 온 힘을 다해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꼬마엄지는 태연했답니다 꼬마엄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꼬마엄지는 꼬마엄지는 숲속으로 걸어오면서 호주머니 속에 가득 넣었던 희고 작은 조약돌을 길가에 쭉 던져놓았거든요 꼬마엄지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들아 걱정하지마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리를 여기에 버렸지만 내가 형들을 집으로 데리고 갈 수 있어 나만 따라와 형들은 꼬마엄지를 따라갔습니다 꼬마엄지는 숲으로 들어왔던 똑같은 길을 따라 형들을 집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마침내 아이들은 집에 도착했지만 선뜻 문을 열고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에 귀를 대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는 말을 엿듣기 시작했지요 한편 나무꾼 부부가 아이들을 버리고 막 집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그 마을의 영주가 나무꾼 부부에게 10 애큐를 보내왔지 뭐예요 그건 오래전에 영주가 나무꾼 부부에게 갚아야 할 돈이었는데 이제야 준 것입니다 그동안 나무꾼 부부는 그 돈을 받으리라는 희망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굶어 죽을 뻔했던 나무꾼 부부의 목숨을 다시 살려주었답니다 나무꾼은 당장 아내를 고깃간에 보냈어요 오랫동안 제대로 고기를 못 먹었던 아내는 두 명이 먹을 양보다 세 배나 많은 고기를 덥석 사들고 왔습니다 고기를 배불리 실컷 먹고 나서 아내는 말했어요 세상에 가엾은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남은 고기만 갖고도 우리 모두 신나는 파티를 할 수 있을 텐데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아이들을 버리자고 했지 내가 그랬잖아 반드시 후회할 거라고 그 캄캄한 숲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어 맙소사 아마 벌써 늑대에게 잡아먹혔을 거야 자기 자식들을 내버릴 생각을 하다니 당신은 정말 비정한 인간이야 나무꾼은 아내의 넉돌이를 끝까지 참고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후회할 거라고 자기가 분명히 말했지 않느냐고 스무 번도 넘게 되풀이해서 말했거든요 마침내 남편은 입 다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무꾼도 아내보다 더 괴로웠으면 괴로웠지 덜 괴롭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내의 입에서 계속 쏟아지는 바가지에 나무꾼은 머리가 지끈지끈 쑤셨어요 사실 다른 남자들이 다 그렇듯이 이 나무꾼도 오른말을 하는 여자 앞에서는 온순했지만 시도때도 없이 입바른 소리를 계속 해대는 여자는 아주 귀찮게 여겨졌던 거지요 나무꾼의 아내는 울고 또 울다가 큰 소리로 울고 짖었습니다 내 아이들은 어디에 있을까 그 순간 문에 들러붙어 있던 아이들에게도 그 말이 똑똑히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한꺼번에 외쳤답니다 엄마 우리 여기 있어요 나무꾼의 아내는 번개같이 달려나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 다음 와락 아이들을 보듬켜 안고는 말했어요 아 소중한 내 새끼들 다시 너희들을 보게 되다니 이렇게 깊을 수가 너희들 모두 아주 많이 지쳤구나 배고프지 온몸이 진흙 투성이네 옷부터 갈아입자 삐에로는 나무꾼 아내가 제일 사랑하는 맏아들이었습니다 삐에로의 머리색이 엄마의 갈색 머리를 닮아서 연한 다갈색 이었기 때문이지요 아이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아기와기 식사를 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기 할 양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숲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7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거의 한꺼번에 떠들어 됐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과 다시 살게 되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감도 10애큐의 돈이 수중에 있는 동안만 계속되었을 뿐이었지요 돈이 다 떨어지자 나무꾼 부부는 다시 예전과 같은 서글픈 고통 속에 빠졌고 또다시 아이들을 내다 버려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을 처음보다 더욱더 먼 곳으로 데려가려고 결정했어요 나무꾼 부부가 너무 비밀스럽게 말했기 때문에 꼬마 엄지도 자세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꼬마 엄지는 이번에도 예전처럼 공경에서 빠져나올 궁리를 해두었어요 그런데 꼬마 엄지가 개울가로 작은 조약돌을 주우러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침대에서 일어났지만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보니 이중으로 단단히 잠겨있었거든요 꼬마 엄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점심 도시락으로 빵을 한 조각씩 나눠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엄지는 조약돌 대신 빵을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빵 조각을 부스러기로 만들어서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뿌려 놓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지는 빵을 소중하게 호주머니에 집어 넣었답니다 나무꾼 부부는 아이들을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진 어두운 숲 속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전과 같이 아이들을 아주 어두운 숲에 버려두고 몰래 새끌로 도망쳐 나와버렸습니다 꼬마 엄지는 이번에도 그다지 슬퍼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지나온 길을 따라 뿌려 놓은 빵 조각을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빵 조각을 찾아 두리번거리던 엄지는 깜짝 놀라고 말했습니다 떨어뜨려 놓은 빵 부스러기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새들이 날아와서 빵 조각을 모두 먹어 치웠던 겁니다 아이들은 걸으면 걸을수록 길을 잃었고 점점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가기만 했습니다 밤이 찾아왔어요 게다가 바람까지 세차게 불어서 아이들은 끔찍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방에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을 잡아먹으러 오는 굶주린 늑대들 말입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서로 말도 나누지 못하고 고개조차 돌릴 수 없었습니다 크고 굵은 빗줄기마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빗줄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아이들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미끄러져서 진흙탕에 빠졌고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어 일어나곤 했지요 두 손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꼬마 엄지는 나무 꼭대기로 기어 올라갔어요 뭔가 보이는 게 있는지 찾아보려 했던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촛불처럼 작은 불빛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 빛은 머나먼 숲 저 건너편에 있었지요 엄지는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엄지는 크게 낙심했지만 형들과 함께 다시 걸었습니다 그러다 그러다가 숲을 다 빠져나왔을 때 아까 나무 위에서 보았던 그 불빛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일곱 아이들은 그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동안 툭하면 불빛이 눈앞에서 사라지곤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내내 공포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움푹 파인 곳으로 내려갈 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곤 했답니다 아이들은 그 짐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 뒤에 한 여자가 나와 문을 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꼬마 엄지는 숲에서 길을 잃어버린 가엾은 아이들이니 자비심을 베풀어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여자는 너무 어리고 귀여운 아이들을 보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 일을 어쩌니 너희들이 찾아온 이곳이 대체 어딘지나 알고 하는 소리니 여기는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는 식인귀의 집이란 말이야 꼬마 엄지도 형들 못지않게 덜덜떨 떨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주머니가 우리를 집에 숨겨주지 않으시면 우린 숲으로 다시 돌아가야 해요 그럼 늑대들이 분명 오늘 밤 우리를 잡아먹을 거예요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주머니 남편에게 잡아먹히는 편이 나아요 아주머니가 말씀만 잘해주신다면 혹시 식인귀 아저씨가 우리를 불쌍히 여길지도 모르잖아요 식인귀 부인은 남편 몰래 다음날 아침까지 이 가엾은 아이들을 숨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집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따뜻한 불 곁에서 몸을 데우도록 해주었어요 식인귀 식인귀 부인은 마침 남편 식인귀의 저녁 식사로 쇠꼬챙이에 양고기를 끼워 양고기 통요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추위에 떨던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바로 식인귀 남편이 돌아온 것이에요 부인은 황급히 일곱 아이들을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집에 들어온 식인귀는 우선 저녁식사 준비가 되었는지 지하창고에서 포도주를 꺼내왔는지 부터 물었지요 그리고 곧 식탁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양고기는 아직 채 익지 않아서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식인귀는 그런 걸 더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인귀가 방 안을 두리번거리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실루기는 게 아니겠어요 어디서 어린 아이들의 신선한 살냄새가 난다고 하면서요 여보 그건 내가 방금 송아지 고기를 손질했거든요 아마 그 냄새 그 냄새 거에요 식인귀 부인은 얼른 둘러댔습니다 또 한 번 분명히 말하겠는데 이건 신선한 살냄새야 식인귀는 자기 아내를 흘려보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뭐가 이 방 안에 있어 식인귀는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 곧장 침대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날 속이려 들다니 벌써 잡아먹었어야 했는데 니가 늙어빠진 바보라 그냥 놔두는 걸 다행으로 알아 요놈들 아주 때 맞춰 잘도 찾아왔구나 며칠 있으면 친구들 셋이 우리 집으로 날 보러 올 텐데 이놈들을 접대용으로 써야겠군 식인귀는 일곱 아이들을 침대 밑에서 한 명씩 끄집어내었습니다 가엾센 아이들은 무릎을 꿇고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어요 아이들은 이 식인귀가 식인귀 중에서도 가장 잔인무도한 식인귀라는 걸 몰랐습니다 식인귀는 아이들에게 눈꼽만큼이나 동정심을 가지기는커녕 무서운 두 눈으로 아이들을 삼켜버릴 듯 했답니다 그러곤 이 꼬마들에게 맛있는 소스를 발라두면 분명 진귀한 음식이 될 거라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남편이 아이들을 잡으려 하자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늦은 시각에 뭘 하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시간은 충분하지 않아요 고기 요리라면 다른 재료도 많이 있잖아요 여길 좀 봐요 송아지 한 마리에 양 두 마리 그리고 돼지 반마리도 있는걸요 그래 그럼 좋아 그 대신 저 꼬마놈들에게 먹을 걸 잘 먹여놓도록 해 말라 비틀어지지 않게 말이야 식인귀가 말했습니다 식인귀 부인은 아주 기뻐하며 당장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한입도 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식인귀도 친구들을 배불리 먹일 어린아이 고기 요리가 장만된 게 너무 기뻐서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식인귀는 평소보다 열 잔 정도나 포도주를 더 마셨지 뭐예요 그러니 술 기운이 많이 올라 잠자러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인귀에게는 아직 어린 딸이 일곱 있었습니다 꼬마 꼬마 식인귀 소녀들은 피부가 아주 고왔어요 오래전부터 아버지 식인귀처럼 신선한 살을 먹었거든요 그렇지만 생긴 모습은 심술 구졌습니다 회색빛 음산한 눈은 조그맣고 동그랬어요 매부리 코에다 입은 커다랗고 짝 찢어졌지요 아주 뾰족한 이빨들은 사이가 뚝뚝 벌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꼬마 식인귀 소녀들은 아직까지는 어린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사악하진 않았습니다 식인귀 부모는 자기 딸들을 일찍 잠자리에 들게 했습니다 꼬마 식인귀 소녀 일곱은 모두 함께 커다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모두들 황금 왕관을 머리에 쓰고 잠들어 있었지요 그 방 안에 소녀들의 침대와 크기가 같은 침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식인귀 안에는 바로 이 침대에 일곱 아이들을 재웠답니다 꼬마 엄지는 식인귀 딸들이 모두 머리에 황금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식인귀가 밤중에라도 자기 형제들의 목숨을 빼앗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일어나 형들의 모자와 자기 모자를 모두 벗어서 살금살금 꼬마 식인귀 소녀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꼬마 식인귀 소녀들의 머리에서 황금 왕관을 벗긴 다음 자기 형제들의 모자를 꼬마 식인귀 소녀들의 머리에 씌웠어요 꼬마 식인귀 소녀들의 머리에서 벗겨낸 황금 왕관들은 형들과 자기 머리에 씌웠고요 그러던 중 정말로 꼬마 엄지의 생각대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인귀 식인귀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전날 밤에 아이들을 죽이지 않은 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식인귀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침대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식인귀는 아이들의 머리를 더듬더듬 하며 만졌어요 식인귀가 아이들의 머리에 황금 왕관을 만진 후 그것이 자신의 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식인귀는 곧바로 딸들의 침대로 갔습니다 식인귀는 그 침대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소년들이 썼던 모자들을 만졌어요 요놈들이 군 식인귀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자기 딸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내 곁으로 가서 다시 쿨쿨 잠이 들었어요 꼬마 엄지는 식인귀가 코를 드르렁드르렁 고는 소리를 듣고 형들을 깨웠습니다 형들에게 빨리 옷을 입고 자기 뒤를 따르라고 했어요 아이들은 살금살금 정원으로 내려가 담장을 뛰어넘었지요 아이들은 거의 밤새도록 달렸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요 식인귀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요리감을 가지고 오라고 했지요 2층으로 올라간 식인귀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사랑스러운 7달이 모두 죽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식인귀 아내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식인귀는 2층으로 올라간 아내가 너무 오래 꾸물대는 게 걱정이 되어서 좀 도와주려고 2층으로 올라갔지요 하지만 식인귀도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 괘씸한 놈들 너희들은 이제 끝장이다 식인귀는 기절한 아내의 얼굴에 물단지에 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그제야 식인귀 아내는 정신이 돌아왔어요 어서 내 칠리 장화를 꺼내와 그 꼬마놈들을 잡으러 갈 거야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식인귀는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식인귀는 씩씩거리며 싸움터를 향해 나섰습니다 아이들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며 아주 멀리 멀리까지 달렸답니다 그러나 마침내 아이들이 걷고 있는 길로 곧 들어서게 되었어요 부지런히 달려온 사내 아이들은 그때 이미 아버지의 집에서 채 백여 걸음도 안 되는 곳까지 와 있었답니다 아이들은 거인 식인귀가 칠리 장화를 신고 한걸음에 상과들을 성큼성큼 넘다시피 하고 강들을 아주 작은 개울물 건너듯이 쉽게 건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꼬마 엄신은 자기들 곁 가까이에 속이 움푹 파인 바위가 있는 것을 보고는 얼른 여섯 형을 먼저 숨기고 자기도 바위 안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꼬마 엄지는 식인귀가 어떻게 하나 계속 지켜보았어요 식인귀는 아이들을 찾아 이곳저곳 휘젓고 헤매다니다 보니 상당히 지쳐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인귀는 잠시 쉬고 싶었어요 우연히도 식인귀는 산에 아이들이 숨어있는 바로 그 바위 위에 걸터 앉았답니다 피로를 이길 수가 없었던 식인귀는 잠시 쉬려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엄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들에게 식인귀가 아주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빨리 집으로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걱정이랑 조금도 하지 말라고 당부까지 했답니다 형들은 손살같이 달아나 무사히 집에 닿았답니다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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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는 형들이 무사히 집에 간 것을 본 뒤에 식인귀에게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리고 잠든 식인귀의 장화를 조심조심 벗겨서는 재빨리 자기가 신었지요 장화는 엄지에게 엄청 컸지만 칠리장화는 마법의 요정이었기 때문에 그 장화를 신는 사람의 다리와 발 크기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었다 했답니다 그래서 식인귀가 신었던 칠리장화는 마치 엄지를 위해 만든 장화인 것처럼 엄지의 발과 다리에 꼭 맞게 줄어들었답니다 칠리장화를 신은 엄지는 곧장 식인귀의 집으로 갔습니다 식인귀의 아내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아주머니 남편이 지금 엄청난 위험에 빠졌어요 나쁜 강도들한테 잡혔거든요 강도들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을 모두 내놓지 않으면 아주머니 남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그 강도들이 아주머니 남편 목에 칼을 들이대는 순간 아주머니 남편이 절 발견했지 뭐예요 아주머니 남편은 강도들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나를 불러 부탁했어요 어서 아주머니께 달려가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날리고 집안의 모든 금과 은을 저에게 내어주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내어주랬어요 이것 이것 보세요 아주머니 남편 장화 맞지요 이걸 신고 가면 아주머니가 날 사기꾼이라고 의심할 일은 없을 거라고 했어요 사람 좋은 식인기 아내는 너무도 놀라 허겁지겁 자기 남편의 모든 재산을 엄지에게 넘겨주었답니다 사실 식인기는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 무서운 식인기 였지만 아내에게는 아주 좋은 남편이었거든요 꼬마 엄지는 식인기의 모든 재산을 등에 짊어지고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지는 식구들로부터 엄청나게 환영을 받았답니다 그 후로 모든 가족들은 돈 걱정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아 죽어서 억울함을 푼 자매 세종대왕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던 때에 평안도의 배모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좌수 벼슬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그를 배좌수라고도 불렀지요 배좌수는 재산도 넉넉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배좌수의 아내인 장씨 부인이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신선이 나타나 부인에게 꽃 한 송이를 주었는데 꽃이 선녀로 변하여 안기는 꿈이었지요 부인 그것은 바로 태몽이 아니요 하늘이 우리에게 귀한 자식을 주려나 보오 꿈 얘기를 들은 배좌수는 기뻤 답니다 그 후 열 달이 지났어요 장씨 부인은 예쁜 딸을 낳았지요 그리고 두 해가 지나 또 딸을 낳았습니다 배좌수는 장미를 닮은 큰 딸은 장화 연꽃을 닮은 작은 딸은 홍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 딸은 아름답고 착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장씨 부인이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장화와 홍련이 울며 매달렸지만 안타깝게도 장씨 부인은 죽고 말았습니다 배좌수는 어린 두 딸을 혼자서 키울 수가 없어 새로 부인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장화와 홍련의 새 어머니가 된 허씨 부인은 게으르고 욕심이 많은 여자였지요 허씨 부인은 얼마 안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배좌수는 무척 기뻐했지만 그래도 장화와 홍련을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었어요 그런 배좌수의 모습에 허씨 부인은 화가 났습니다 아들을 낳았건만 딸들만 예뻐하다니 어디 두고 보자 허씨 부인은 점점 못된 마음이 생겼지요 그래서 배좌수가 없을 때면 항상 장화와 홍련에게 굳은 일을 시키며 구박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화와 홍련은 정말 꽃처럼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어요 하루는 배좌수가 두 딸의 손을 보게 되었지요 아니 너희들의 손이 왜 이 모양이냐 두 딸의 거친 손을 본 배좌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장화와 홍련은 허씨 부인이 일을 많이 시켜서 손이 무척 거칠었거든요 하지만 장화와 홍련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답니다 배좌수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허씨 부인을 불러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 집은 원래 몹시 가난했다오 그런데 장화와 홍련 어미가 시집어서 알뜰하게 살림을 해 이만큼 살게 된 거요 그러니 당신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화와 홍련을 잘 돌보고 아껴주시오 내가 낳은 자식보다 더 아껴주는데 어찌 그런 말을 하십니까 허씨 부인은 거짓 눈물을 흘리며 화를 냈습니다 욕심이 많은 허씨 부인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장화나 홍련이 시집갈 때 우리 집 재산을 전부 주는 거 아니야 그럼 안되지 이건 다 내 거야 결국 허씨 부인은 나쁜 짓을 꾸몄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허씨 부인은 아들 장쇠를 불러서 귓속말을 했어요 그러고는 장화를 외가로 심부름을 보냈지요 장화가 어두운 숲속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장쇠가 다가오더니 장화를 물속에 밀어넣었어요 허씨 부인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지요 장화는 억울하게도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쇠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서 장쇠의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물어뜯었습니다 그날 밤 장쇠를 찾으러 온 하인들이 연못가에 쓰러진 장쇠를 보았지요 놀란 하인들은 장쇠를 둘러 엎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정신을 차린 장쇠는 호랑이가 장화를 잡아먹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홍련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꿈에 장화가 나타나서 울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중 홍련은 허씨 부인과 장쇠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저까지 목숨을 잃을 보냈어요 그러게 장화만 얼른 죽이고 돌아올 것이지 너까지 이렇게 되다니 아휴 홍련은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불쌍한 우리 언니 믿고 따르던 언니를 이제 더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괴로워하던 홍련은 장화가 죽은 곳으로 가서 그만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그곳에는 항상 여자들의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편 장화와 홍련이 죽은 이후로 어찌 된 일인지 이 고을에 새로 오는 사또는 모두 첫날 밤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이 고을에 사또로 오기를 꺼려 했어요 그런데 정동호라는 사또가 셋으로 이 고을에 왔습니다 그날 밤 촛불이 저절로 꺼지더니 처녀귀신 둘이 방 안으로 스르륵 들어왔습니다 처녀귀신 둘은 바로 연못에서 죽은 장화와 홍련의 영혼이었지요 사또는 무서운 마음도 들었지만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군데 이곳에 들어오느냐 사또의 말에 장화와 홍련은 자신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지요 또한 그동안 죽은 사또들은 장화와 홍련을 보기만 해도 너무 놀라 죽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날이 밝자 사또는 장화와 홍련의 시신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허시부인과 장쇠에게 벌을 내렸지요 그날 밤 장화와 홍련은 사또의 꿈에 나타나 큰 절을 올리며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어진 사또님 덕에 이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미소를 띠며 사라졌답니다 오늘의 동화 방금 애기 이야기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에 살던 석가여래가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그 자손들에게 목숨과 복을 주기 위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스님 차림을 한 석가여래는 부처님께 드리는 쌀을 얻으려는 것처럼 당금 애기 집에 갔습니다 그러고는 문 앞에 서서 목탁을 치면서 연보를 하였어요 소승에게 시주를 주옵소서 그러자 부모님과 오빠들이 외출하여 홀로 집에 있던 당금 애기가 나와서 공손히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광에 가서 쌀을 듬뿍 퍼서 스님이 지고 있는 동양자루에 부어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어쩝니까 스님이 지고 있던 자루가 툭하고 터지더니 쌀이 마당에 쫙 쏟아져 버린 겁니다 당금 애기는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스님은 태어냈어요 스님이 일부러 자루를 찢어놓았으니 쌀이 마당에 쏟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지요 이날 스님이 당금 애기 집에 온 건 시주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손을 태어나게 하여 복을 주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당금 애기가 혼자 있을 때 집에 찾아와서 시간을 끌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황한 당금 애기가 빗자루를 가져와서 마당에 쌀을 쓸어모으려고 하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비로 쓸어 담으면 부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뒷동산에 가서 쌀이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걸로 젓가락을 만들어서 정성껏 하나하나 주어 담아야 부처님께 공양할 수 있습니다 당금 애기는 하는 수 없이 스님이 시키는 대로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이번에는 어두워서 갈 수 없으니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마음 시작한 당금 애기는 스님이 발길을 가다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방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아버지 방은 땀 내가 나서실소 그럼 어머니 방에서 주무세요 거긴 비린내가 나서실소 그럼 오빠들 방에서 주무시면 되겠네요 거긴 퀴퀴한 냄새가 나서실소 스님은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는 굳이 당금 애기 방에서 같이 자겠다고 때를 썼답니다 방 가운데 병풍을 쳐놓고 따로 자면 괜찮다는 것이었어요 당금 애기는 스님이 부처님을 모시는 분이니까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병풍을 치고 콜콜 잠이 들었어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당금 애기가 이상한 꿈을 꾸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금 애기의 오른쪽 어깨 다리 뜨고 왼쪽 어깨 해가 뜨고 별 세 개가 입으로 들어가고 구슬 세 개가 떨어져 치마 밑으로 들어가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스님이 잠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 꿈을 다 알아맞히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요 그러고는 그것이 아들 셋을 낳을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방금 당금 애기가 꾼 꿈이 아기를 가질 때 꾼 꿈은 태몽 이라는 겁니다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 친다는 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혼인도 안한 처녀가 이 말을 들었으니 눈앞이 깜깜해졌지요 당금 애기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스님에게 당장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아주 태연했어요 자식을 낳기 위해 일부러 당금 애기 집에 온 스님은 이미 도술로 당금 애기 에게 아기를 갖게 하였거든요 스님은 그제야 자기가 누군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 성은 왕시요 이름은 석가여래이고 생일은 사월 초파일이라고 합니다 왕은 임금님이요 석가여래는 부처님이요 사월 초파일은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닌가요 그럼 이 스님이 세상의 임금님이신 부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당금 애기는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곰곰이 생각할 틈이 없었으니까요 이윽고 스님은 당금 애기에게 박씨 세계를 주고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자라나서 아버지를 찾거든 그때 주시오 잘 간직하구려 그럼 나중에 봅시다 얼마 뒤에 멀리 갔던 부모님과 오빠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당금 애기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는 집에서 끌어냈어요 아홉 명이나 되는 오빠들은 당금 애기를 뒷동산에 데리고 가서 커다란 돌 상자에 넣고 덜커덕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집안 집안 망신을 시키느니 차라리 죽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와르륵 황하며 천둥 벼락이 치고 장대 같은 비가 쫙쫙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오빠들의 발이 땅에 붙어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이윽고 당금 애기는 어두운 돌 상자 안에서 혼자 힘으로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학 세 마리가 내려와서 날개 하나는 바닥에 깔고 다른 날개로는 아기를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옷의 고름이 자욱하게 피어나 아기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딸 걱정에 안절부절 하던 당금 애기의 어머니가 돌 상자로 달려왔습니다 돌 상자에 들어온 어머니는 엄청난 광경을 보고 넋이 나가 엉덩방아를 찌었어요 당금 애기의 어머니는 세 명의 손자가 하늘이 내려주신 귀한 아기들이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당금 애기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세 아이는 하루 크는 것이 열흘 크는 것 같고 한 달 크는 것이 일년 크는 것 같이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덧 일곱 살이 되었습니다 삼형제가 함께 서당에 다니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훈장님이 하늘 천 따지 하면 벌써 거무련 누를 황 지부 집주 집주 하고 천자문을 단숨에 주르르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랄 일이었지요 그래서 서당 친구들은 이런 삼형제를 미워했습니다 너무 총기가 있으니까 샘이 난 것이지요 아이들은 삼형제를 아버지 없는 자식들이라고 놀리면서 죽이려고 까지 했습니다 삼형제는 너무 억울해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우리 삼형제는 아버지가 없습니까 아버지 계신들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찾아가겠습니다 한숨을 쉬던 당금애기는 문득 오래전에 스님이 주고 간 박씨 세계를 떠올렸습니다 당금애기는 새 아들에게 박씨 하나씩을 주고 울타리 밑에 심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어제 저녁에 심은 박씨 에서 싸기도 다 덩굴이 끝없이 뻗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다들은 어머니가 탄 가마에 앞을 메고 둘째 아들은 가마에 뒤를 메고 셋째 아들은 짐을 지고 박 덩굴을 따라갔습니다 얼마쯤 갔을까요 박 덩굴이 끝나는 곳에 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왁자지껄 하는 소리에 스님이 나오더니 당금애기를 반갑게 맞이하였어요 삼형제도 그분이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달려갔지요 그러나 스님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아들이 분명하다면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종이로 버선을 만들어 신고 저 냇물을 건너갔다 와도 버선에 물 한 방울도 묻지 않아야 한다 다음은 저 강에 가서 풍어를 잡아먹고 난 뒤에 도로 토에서 산풍어로 강을 가득 차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뒷동산에 올라가 죽은 지 3년 된 소뼈를 모아서 살아있는 소로 만들어 거꾸로 타고 내려와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삼형제는 있는 힘을 합해 세 가지 일을 다 해냈습니다 이걸 곁에서 지켜보던 당금의 기도 깜짝 놀랄 지경 이었지요 그러자 스님이 마지막으로 시험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각자 자기 손가락에서 피를 한 방울 씩 내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이 그릇에 피를 떨어뜨리자 피 세 방울이 또르륵 하고 굴러 하나가 되었어요 한 형제니까 같은 피라서 그런 것이지요 그러고서는 스님이 거기에 자기의 피를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안개구름이 일면서 피가 한 군데로 똘똘 뭉쳤어요 스님은 그제야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옳다 너희들은 내 자식이 분명하구나 어서 오너라 내 자식들아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사명제 사명제는 오르르 달려들어 스님 품에 안겼습니다 옆에서 가슴을 졸이고 서있던 당금의 기도 그제야 휴하고 한숨을 내쉬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님은 세 아들에게 각각 직책을 내려주었습니다 맏아들은 금강산 신령이 되게 하였고 둘째 아들은 태백산 문수보살이 되게 하였으며 막내 아들은 대관령 선앙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금의 기는 집집마다 아들 낳고 딸 낳게 해주는 삼신할머니가 되게 하였답니다 이렇게 해서 당금의 기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점지해주고 아기들이 병없이 잘 자라게 돌보아주는 신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마우이 이야기 먼 옛날 마우리라는 이름에 내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다섯째 아이를 가진 어머니는 그만 열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남자 아이를 낳았지요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아이를 바다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바다로 떠내려간 아이는 선조의 신들이 건져내어 잘 키웠어요 어느 정도 자란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누구인가요? 제 부모와 형제는 어디에 있나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선조신들은 아이에게 이름이 마우이라는 사실과 부모와 네 명의 형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아이는 어머니와 형제들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는 어머니를 만나자 자신이 바다에 버려진 후의 일과 어떻게 자라나게 되었는지 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오 네가 우리 막내구나 소중한 내 아들아 어머니는 그 뒤로는 누구보다 막내를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부모님은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할머니 무릴랑가에게 매일 음식을 가져다 드렸는데 막내가 이제부터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우이는 가져간 음식을 할머니가 찾기 힘든 곳에 두었지요 눈이 안 보이는 할머니가 음식을 찾아 먹기 어렵게 말입니다 마우이가 음식을 가져다 드린지 며칠째 되는 날 드디어 참다 못한 할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떤 놈이냐 음식을 제대로 가져다 줘야지 할머니의 호통에 마우이는 태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다섯째 손자 마우이입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겪은 일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할머니 앞으로는 음식을 제대로 드릴 테니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음식을 제대로 가져다 주겠다는 말에 마음이 풀린 할머니가 부드러운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 할머니의 턱뼈를 갖고 싶어요 부모에게 버림받았지만 당당한 마우이가 할머니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냉큼 턱뼈를 빼주었지요 마법의 능력을 가진 할머니의 턱뼈를 갖게 된 마우이는 이제부터 여러가지 모험을 겪으며 어려운 일을 해결해 나간답니다 마우이는 먼저 무엇을 할까 생각했어요 곰곰이 생각하다 해결할 일을 떠올린 마우이는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태양신 라가 너무 빨리 하늘을 지나가서 낮이 무척 짧아요 나를 붙잡아 좀 더 천천히 하늘을 지나가게 만들면 어떨까요 형들은 막내의 말에 주저했어요 낮이 짧아 불편하지만 라는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갈 수 없는걸 하지만 마우이는 형들을 설득해서 굵은 밧줄을 꼬아 튼튼한 올가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올가미를 밤에 태양이 들어가는 동굴로 가져갔어요 올가미를 치고 밤새 기다린 형제들은 새벽이 되어 라가 나오려는 순간 올가미를 걸고 막내의 신호에 따라 잡아당겼습니다 마우이가 나를 완전히 잡았다고 생각하고 뛰어나가 공격하려 했지만 올가미는 순식간에 타버리고 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더 빨리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마우이는 마른 밧줄로는 태양신 라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님들 이번엔 물에 젖은 아마를 써서 좀 더 튼튼한 올가미를 만들어야 막내는 막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내켜하지 않는 형들을 설득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밧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형제들은 태양신에게 올가미를 걸고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라는 올가미에 걸려 꼼짝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때 막내가 할머니의 턱뼈로 태양신 라를 흠신 도들겨 폈습니다 그러자라는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도대체 왜 나를 못살게 구는 거야 나를 죽일 작정이냐 막내는 턱뼈를 휘휘 돌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늘을 지금보다 훨씬 천천히 지나가겠다고 약속해줘 태양신 라라는 마우이가 무서워 그러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그 덕에 사람들은 여유있게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어느 날 형들은 바다로 낚시를 하러 가려 했습니다 막내 녀석이 또 무슨 일을 저질러 우리를 곤란하게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막내를 늘 마땅치 않게 여기던 형들은 자기들끼리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막내는 마법으로 몸을 작게 만들어 배 밑창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배를 타고 멀리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형들 앞에 불쑥 나타나 놀라게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타고 있었던 거야 너를 데려가면 우리만 고생해 그렇게 말한 형들은 섬으로 배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형들이 섬으로 노를 저어가면 갈수록 배는 점점 더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어요 막내야 이제 마법도 부리니 제발 우리를 따라다니지 마 나를 데려가는 게 좋을 걸 그래야 형들이 물고기를 낚는 동안 나는 배에서 물을 퍼내는 일을 할 테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 배의 밑바닥에 난 조그만 구멍에서 조금씩 물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내키지 않았지만 할 수 없이 막내를 데려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형들을 따라 나선 막내는 사사건건 참견을 했습니다 형들이 이쯤이면 낚시를 시작해도 되겠지 하고 낚시줄을 내리면 막내는 그때마다 끼어들었습니다 좀 더 먼 바다로 가야 큰 고기를 낚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아주 먼 바다까지 배를 저어 왔을 때 막내가 소리쳤습니다 여기가 좋겠어 막내의 말대로 형들은 낚시줄을 내렸어요 배는 큰 물고기로 가득 찼고 형들이 만족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막내가 나섰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막내는 의기양양하게 무릴랑가 할머니의 턱뼈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마 밧줄로 자신의 코를 쳐서 코피를 터뜨린 다음 그 피를 턱뼈에 묶은 낚시 바늘에 묻혀 바다에 던졌어요 이윽고 낚시 바늘이 깊고 깊은 바다 밑에 닿았을 때 막내는 낚시줄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물고기가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물고기의 등 위에는 위대한 신 탕갈루아 손자의 집이 있었고 마우이의 낚시 바늘은 그 집 지붕에 걸려 있었습니다 마우이는 형들을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자 내가 끌어올린 물고기가 어때요 하지만 형들은 탕갈루아 손자의 집을 끌어올린 것이 두려워 파랗게 질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막내는 그런 형들을 보며 껄껄 거리고 웃었어요 이 물고기는 새로운 섬이 될 거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섬을 건져 올린 마우이는 탕갈루아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 재물을 구하러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마우이는 형들에게 당부했어요 내가 올 때까지 큰 물고기를 잡아먹으면 절대 안 돼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팠던 형들은 마우이의 당부를 무시하고 칼로 물고기를 자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몸부림을 쳐서 등에 많은 주름이 생겨버렸어요 이 물고기는 후에 뉴질랜드 섬이 되었지요 마우이가 건진 그대로 물고기를 놔두었더라면 사람들이 농사짓기에 좋은 평평한 땅이 되었을 텐데 형들이 물고기를 건드리는 바람에 많은 산과 계곡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 후로도 많은 모험을 한 마우이는 마지막으로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언제까지나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말렸습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많이 해결한 건 알지만 죽음의 여신 희네노이 태포를 이길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마우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 여신은 어떻게 생겼나요 멀리 지평선 저쪽을 보거라 그곳에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광이 여신의 눈에서 나오는 빛이란다 여신의 눈동자는 푸른 옥으로 되어 있고 머리카락은 뒤엉킨 해초덩어리며 입은 상어의 입이고 이는 흑요석처럼 날카롭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대란다 하지만 마우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무서운 여신과 싸워 사람을 죽음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결심을 고친 마우이는 죽음의 여신이 사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으로 떠났어요 이번 모험에는 형님들이 아니라 숲속의 작은 새들을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너희들의 즐거운 노래와 지적임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여신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제발 웃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한다 만약 여신을 깨우지 않고 내가 그 몸을 통과하면 죽음의 여신은 죽게 되고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죽음의 여신이 잠자고 있는 곳에 도착한 마우이는 무릴랑가 할머니의 턱뼈만을 가지고 조용히 여신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우이가 몸속으로 들어가자 여신이 몸을 실룩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우스워서 새들은 웃음이 나왔지요 하지만 마우이의 말이 생각나 새어 나오는 웃음을 꾹 참았습니다 그러다 마우이가 여신의 목까지 왔을 때 공작 비둘기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새들도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소리에 놀라 입을 벌리고 잠을 자던 죽음의 여신이 잠에서 깨어나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여신의 입으로 나오기만 하면 사람들은 죽음에서 영원히 구할 수 있었던 마우이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공주와 결혼한 리케 옛날 옛적에 한 왕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기는 너무 못생긴 데다가 몸도 약해서 사람들은 아기가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고 수군됐답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날 때 한 요정이 이 아이가 아주 총명할 것이기 때문에 꼭 멋진 남자가 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게다가 아기는 그가 가장 사랑하게 될 사람을 자신만큼이나 총명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거라고 축복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생긴 아이를 낳은 걸 몹시 괴로워하던 가엾은 왕비는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답니다 아이는 말을 배우자마자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쏟아냈어요 더구나 아이의 모든 행동거지에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지혜로운 기품이 서려 있었지요 그 때문에 모두들 아이의 말투와 행동에 반했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카락이 곱슬곱슬하게 위로 뻗쳤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이를 고수머리 리케라고 불렀답니다 리케는 그 가문의 성시이지요 7,8년이 지난 후 이온나라의 왕비가 두 딸을 낳았습니다 첫 딸은 찬란한 태양빛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왕비는 아주 기뻤답니다 왕비의 기쁨이 너무 지나치자 사람들은 아기의 아름다움이 왕비에게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주지나 않을까 염려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고수머리 리케 왕자가 태어날 때 참석했던 바로 그 요정이 아름다운 아기 공주가 태어날 때 에도 참석했답니다 요정은 왕비의 지나친 기쁨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요정은 왕비에게 이 예쁘디 예쁜 아기 공주는 성장했을 때 조금도 총명하지 않으리라고 선언했답니다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겠지만 그만큼 멍청한 바보일 거라고요 왕비는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다 얼마 후 왕비는 더욱더 큰 슬픔에 적게 됐답니다 왕비가 둘째 딸을 낳았는데 이 아기는 정말이지 지독하게 못생겼거든요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세요 왕비님 요정은 말했습니다 못생긴 대신 둘째 공주는 다른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둘째 공주는 너무나 총명할 겁니다 못생겼다는 것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요 그런데 그런데 혹시 내 맞딸을 좀 더 총명하게 해줄 수는 없나요 왕비님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정은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름다움에 관해서라면 첫째 공주에게 한치의 부족함도 없게 해드리지요 그리고 제가 왕비님을 기쁘게 해드릴 다른 방도가 없으니 아름다운 첫째 공주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만큼이나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만큼은 꼭 갖게 해드리겠어요 두 공주가 성장함에 따라 그녀들의 특징들도 완벽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입이 닳도록 첫째 공주의 아름다움과 둘째 공주의 총명함을 칭찬했어요 소문은 온 나라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렇지만 두 공주의 결점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첫째 공주는 날이 갈수록 더욱 바보같아 젖었고 둘째 공주는 날이 갈수록 더욱 더 못생겨갔어요 공주는 사람들이 묻는 말에 대답도 못하거나 아니면 전혀 엉뚱한 말만 늘어놓곤 했지요 난로가에 단지 네 개를 가지런히 늘어놓는 간단한 일도 제대로 못했고 그때마다 단지를 하나씩 꼭 깨트리곤 했습니다 물을 한잔 마실 때에도 거의 절반을 옷에 흘리곤 했답니다 젊은 여자에게 아름다운 외모는 무엇보다 커다란 장점이지요 하지만 둘째 공주는 비록 못생겼어도 어떤 모임에서나 언니 공주를 앞섰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쁜 첫째 공주 곁에 가서 감탄하며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곧 아주 총명한 동생 공주에게로 가서 그녀가 들려주는 즐겁고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채 15분 정도도 안 되어 벌어지는 그런 현상에 사람들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어요 언니 공주는 비록 머리가 나쁘긴 해도 그런 현실을 잘 깨달았습니다 언니 공주는 동생의 반만이라도 똑똑해질 수 있다면 자기의 아름다움 따위는 후회 없이 전부 내버려도 좋다고 생각할 정도였답니다 왕비는 지혜로운 어머니였지만 언니 공주가 바보 짓을 하는 걸 여러 번 심하게 꾸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언니 공주는 괴로워서 죽고만 싶었답니다 어느 날 언니 공주는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한탄하면서 홀로 숲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주 불쾌할 정도로 작고 못생긴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옷은 아주 화려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수머리 리케 왕자였습니다 고수머리 리케는 모든 사람이 돌려보던 언니 공주의 아름다운 초상화를 보고 사랑에 빠져 공주를 만나러 오던 길이었답니다 직접 공주를 만나 말을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려고요 그런데 꿈에 그리던 공주를 이렇게 호젓한 숲속에서 홀로 만나다니 고수머리 리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리케 리케 왕자는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찬사를 늘어놓으며 공주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리케는 공주가 몹시 우울해한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물었지요 공주님 이해할 수 없군요 어떻게 당신같이 아름다우신 분이 그토록 슬퍼 보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름다운 여자들을 수없이 만나보았지만 맹세코 당신만큼 아름다운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공주는 여전히 우울했습니다 공주님 아름다움은 이 세상에 다른 모든 재능을 능가하는 크나큰 장점이랍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지녔다면 심각한 괴로움에 빠질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처럼 아름답지만 바보 같기만 한 것보다 당신처럼 외모가 추하더라도 똑똑한 편이 나아요 공주님 총명하다는 건 별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총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총명한 사람이랍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총명해도 늘 부족하다고 느낀답니다 나는 그렇게 복잡한 건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바보란 건 잘 알아요 너무 속상해 죽고만 싶어요 당신이 괴로워하는 이유가 단지 그것 때문이라면 염려 마세요 내가 당신의 고통을 간단히 없애줄 수 있답니다 어떻게요?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총명함을 풍성하게 선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총명함을 얻게 될 겁니다 공주님이 저와 결혼만 해주신다면요 공주는 말문이 딱 막혔습니다 나의 청혼이 공주님을 불편하게 하는군요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요 공주님이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1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공주는 너무나 머리가 나쁜 여자였습니다 이 바보 공주는 1년 이라는 기간은 길고 길어서 결코 그 끝이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주는 일단 고스머리 리케의 약혼녀가 되기로 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자마자 공주는 자기 자신이 방금 전과는 아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박또박 마음대로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말도 세련되게 즐겁게 할 수가 있어서 공주는 고스머리 리케와 우아하면서 재치에 넘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공주의 생각과 말에서는 총명함이 철철 넘쳤습니다 그래서 고스머리 리케는 자신이 간직해야 할 총명함을 공주에게 지나치게 많이 불어넣은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할 정도였답니다 공주는 고스머리 리케와 헤어져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변해버린 공주를 보고는 모두들 어한이 벙벙했답니다 예전에는 어처구니 없이 바보 같은 말만 늘어놓던 공주가 지금은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말들을 조리있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궁전 전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에 젖었답니다 단지 동생 공주만 심기가 불편했지요 왜냐하면 언니보다 똑똑하다는 장점이 빛을 잃자 그야말로 끔찍이 못생긴 여자 신세가 되고 말았으니까요 그때부터 왕은 첫째 공주의 조언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따금 공주의 거처에서 궁정 회의를 열기도 했지요 이렇듯 아름다운 공주가 똑똑해지기 까지 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천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웃나라 왕자들이 모두 언니 공주에게 구애하느라 별별 노력을 다했습니다 거의 모든 왕자가 공주에게 청혼을 했지요 그러나 공주는 마음에 드는 총명한 왕자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공주는 왕자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아무와도 약혼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부자인 데다가 능력 많고 사력 있고 잘생긴 남자가 나타났답니다 공주도 이 남자에게 호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왕은 그걸 알아차리고는 공주에게 남편감을 직접 결정하라고 맡겼습니다 공주는 그런 결정권을 자기에게 넘겨준 아버지께 고마워 했어요 그러나 좀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청했지요 총명한 사람일수록 결혼 문제 같은 중대한 일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생각하는 법이니까요 공주는 우연히 1년 전에 고수머리 리케를 만났던 그 숲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편안한 마음으로 더 잘 생각하기 위해서였지요 공주가 깊은 생각에 잠겨 숲을 거늘고 있는데 문득 발치해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며 소란을 피우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공주가 그쪽으로 더 주의깊게 귀를 기울이자 이런 말들이 들렸답니다 냄비를 좀 더 가져와 그 항아리도 갖고와 불더미에 장작을 더 지펴야겠어 그때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러자 공주의 발밑으로 커다란 부엌 같은 것이 보였어요 그곳에서는 요리사들과 조리 조수들 수많은 하인이 분주히 오고 가며 화려한 대연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40명쯤 되어 보이는 고기 요리사들이 그곳에서 나와 숲의 오솔길 쪽으로 가서 아주 기다란 식탁 주위에 모여 속과 새코챙이들을 들고서 아름다운 음악에 맞추어 흥겹게 일하며 식탁을 꼬매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는 그 광경에 너무 놀라서 누구를 위한 잔치냐고 물었습니다 공주님 이건 고수머리 리케 왕자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내일 왕자님의 결혼식이 있거든요 요리장이 대답했습니다 공주는 아까보다 더욱더 깜짝 놀랐지요 공주는 1년 전 자기가 고수머리 리케와 1년 후에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것을 기억해내고는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진 것처럼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공주가 그동안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이유는 1년 전에는 바보였기 때문이었지요 고수머리 리케가 공주에게 총명함을 불어넣어 주자마자 공주는 바로 전에 자기가 했던 일을 깡그리 잊어버렸기 때문이랍니다 공주가 30여 발자국을 옮기자마자 고수머리 리케가 나타났어요 결혼식을 앞둔 왕자처럼 우아하고 멋진 차림이었지요 접니다 공주님 전체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러 왔습니다 공주님께서도 저와의 약속을 지키러 오셨지요 전 그러리라 굳게 믿어요 분명히 제 청혼을 능락하셔서 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주리라 믿습니다 왕자님 솔직히 고백하지요 사실 전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게다가 앞으로도 당신 소원대로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네 그럴리가 만일 상대가 천박하고 바보 같은 남자라면 전 아주 곤란한 지경의 처활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남자라면 공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당신은 나와 결혼해야만 합니다 약속을 지켜야지요 라고 화를 낼 그렇지만 지금 나와 대화를 나누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총명한 남자 이지요 난 당신처럼 총명한 남자라면 내 심정을 잘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총명한 당신은 1년 전 내가 어리석은 바보였을 때에도 당신과 결혼하려는 결심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잘 아시지요 그런데 당신이 제게 총명함을 불어넣어 주어 저를 더욱 까다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어요 날이 갈수록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더 똑똑해지기만 했답니다 그런데 왕사님은 제가 1년 전 바보였을 때에도 할 수 없었던 결정을 살이 분별에 훨씬 더 깐깐해진 지금에 와서 결정하길 원하나요 당신이 나와 결혼하기를 원하면서 내게서 어리석음을 거두어 가신 건 아주 크게 잘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더욱 분명하게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 것도 크게 잘못하신 거고요 고스머리 남자들이 총명하지 못한 남자들 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게 합당한 일입니까 이토록 총명한 당신이 총명함을 소유하기를 그토록 원했던 당신이 총명한 나를 이렇게 함정에 빠트리면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차근차근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못생긴 것 빼놓고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또 있습니까 나의 가문 정신 성격 태도가 다 마음에 들지 않으신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당신의 그 모든 점이 다 마음에 듭니다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시다면 문제없어요 나는 이제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공주가 물었습니다 공주님 당신이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멋진 남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전 분명히 그렇게 변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지요 고스머리 리케는 자기가 태어나던 날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태어난 바로 그날에 마법의 요정은 내가 사랑하게 될 사람을 천사만큼 총명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선물로 주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요정이 당신이 태어난 날 당신에게도 축복을 해주었다는 걸 아십니까 요정은 당신이 성장하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아름다운 외모를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멋진 남자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당신에게 주었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왕자님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온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그리고 왕자님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분이 되기를 바라 내가 아름다운 것만큼 당신이 잘생기고 멋있는 분이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공주가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고스머리 리케는 공주의 눈에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건강하고 멋있는 남자로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정의 마법이 아니라 오직 사랑이 그런 변화를 일으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공주가 연인의 인내심과 신중함 그리고 영혼과 정신의 모든 훌륭한 자질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나자 기형적인 몸이나 못생긴 외모 따위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스머리 리케 곱사 등도 공주에게는 당당하게 으스대는 남자다운 멋진 자태로만 보였다나요 다리를 저는 끔찍한 모습도 이젠 공주를 매혹시키는 생각에 잠긴 태도로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말하기를 사빨뜨기인 고스머리 리케의 두 눈은 더욱 빛나는 눈동자로 보였고 짝짝이 눈동자의 혼란스러운 시선은 격정적인 사랑의 감정표시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공주는 당장에 고스머리 리케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고스머리 리케가 자기 아버지의 허락을 얻도록 궁전으로 데리고 갔지요 왕은 자기 딸이 고스머리 리케를 몹시 존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고스머리 리케가 아주 총명하고 지혜로운 왕자임을 알아보고는 기꺼이 고스머리 리케를 사위로 받아들였지요 다음날 공주와 고스머리 리케의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고스머리 리케 왕자가 공주에게 말한 그대로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가 신하들에게 지시해두었던 명령 그대로 실현된 것이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공주와 결혼한 리케 이야기는 서로 강한 장점과 단점을 가진 두 남녀가 서로의 단점들을 보완해 주면서 사랑의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재미있는 내용뿐 아니라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총명함이 넘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 안녕 아멘